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또 책을 읽다가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내 삶이 힘들고 절망에 빠졌을 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1948년 가난한 어촌에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나 가발 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였고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폭력이 심한 남편을 피해 단돈 100달러를 갖고 미국으로 식모살이를 떠난 여자.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며 대학을 다녔고 76년 미 육군에 들어가 소령으로 예편. 50세가 넘은 나이에 하버드 박사 과정에 다니는 여자 서진규. 그녀는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에서 이만큼 성공하기까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반항심과 복수심이다 라고 쓰고 있다. 나는 이해한다. 나는 주먹으로 피가 나오도록 방바닥을 치고 거울을 깨부순 적도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 이발소에는 대부분 푸시킨의 시가 걸려있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이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나는 이 시가 참 싫었다. 내 삶은 수제비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노하지도 말라니. 희망은 안 보이는데 견뎌내라니. 세상은 이른바 배웠다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기쁨의 날이 올 것을 믿으라니. 돈봉투를 안 가져온다고 나를 책망한 담임은 어느 날 모범교사로 칭송을 받고 나는 자원 입대하였는데 멀쩡한 부잣집 친구들은 징진면제되고 그런데 지나가는 시간이 훗날 소중하게 된다니 그것을 나보고 믿으란 말인가. 나는 세상에 대한 나의 분노를 폭파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처럼 세상이 뒤집혀질 전쟁을 기다렸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나 세상을 욕하고 가리찜을 줄곧 뱉었지만 정작 나 자신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언제나 눈이 시뻘겋게 일확천금만을 노리며 한탕할 기회만 노렸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꿈틀거리기만 했다. 카프카이 변신의 벌레처럼 나는 먹고 싸고 먹고 싸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었으며 내일은 다시 어제였다. 조그마한 차이도 없었다.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내가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나는 혐오스러운 나의 삶이 너무나도 한심하였고 끝내는 저주스러웠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분노하였다. 내가 나를 죽이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그런 혐오감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나는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5월의 찬란한 햇살 밑에서 향긋한 꽃내음을 그대로 들이마시며 어깨를 펴며 살고 싶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내가 수집하는 것 중에 모형 자전거가 있다. 이미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는 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의 눈은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른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만일 당신이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것들에 현혹되어 채팅, 게임, 공짜 사이트, 복권, 유명 브랜드 상품, TV, 술, 도박, 경마 등 이락천금과 한탕주의의 망상에만 몽롱하게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이다. 당신의 삶이 분노할 대상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썩어버린 것이다.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어버려라. 하지만 이제라도 삶이 당신을 속인다고 생각되면 그 삶을 던져버려라. 내동댕이 쳐라. 삶은 한 번뿐이다. 삶에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지 마라. 명심해라. 당신이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현재의 당신의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no라고 말하라. say no.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 당신이 주인이다. 돈독이 들어야 부자가 되는 줄 아는가? 투자기법을 몰라서 부자가 못 되는 줄 아는가? 절대 아니다.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꿈 깨라. 쇠고랑을 찰 기회만 있을 뿐이다. 인터넷에서 광고만 보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여. 매일만 보내면 수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떠드는 자들이여. 편안하게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자들이여. 평생 가난의 괴로운 숯불이 이마 위에 올려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한시라도 빨리 그 허황된 몽상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 없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물만 부으면 되는 컵라면 같은 순간적인 인스턴트 재테크 지식만 찾는다. 마치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투자기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이제에 밟지 못한 때문으로 치부해 버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당신 생각대로라면 이른바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이어야 하는데 그들의 평균 재산은 다른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나에게서 실전 투자기법을 배우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부터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신을 한심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독서를 퍼붓는 사람이다. 자기 삶의 노예가 되어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쾅 두드릴 수 있다. 용술철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의 삶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뚝 홀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피 튀기듯 노력하라.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아라.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게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의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백억 원짜리 복권에 이번에는 내가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달콤한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천재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발명왕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으며 괴테는 천재라는 것은 노력의 발명이라고 하였음이 근거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범죄들도 주거라고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하면 1년에 2000%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어렸을 때는 정말 노력만 하면 그렇게 천재 비슷하게 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말들은 주로 이미 1%의 영감을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고 그저 천재가 둔재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에 당신들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보내는 격려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국어 사전에서조차 천재를 타고난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할 뿐 노력의 결과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았는가? 죽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끝내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작곡하지 못하는 살리에르. 그리고 망나니처럼 생활하면서도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 감동적인 음악을 아주 손쉽게 만들어내는 모차르트. 천재 모차르트 앞에서 살리에르가 느끼는 열등감과 시기심. 나 역시 천재들을 보면 언제나 열등감과 시기심을 느낀다. 천재 같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는 나 너는 너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시기심도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도 한다. 특히 천재가 저 먼 나라에 있다면 그저 찬사나 보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 보면 우리는 자신이 보잘것 없는 듯한 느낌에 빠지고 만다. 왜 나는 이 사람처럼 되지 못하고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다. 그래서 공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천재가 되고 은행도 털고 슈퍼맨도 되고 억만장자도 되고 투명인간도 되어 이 세상을 누비고 다닌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상상의 날에는 끝없이 펼쳐진다. 그래서 공상은 즐겁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리고 그 공상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싫어진다. 내가 그랬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 돈은 1%의 영감을 타고난 천재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천재들의 이야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지 당신보다 크게 잘난 사람들과의 게임이 아니다. 예컨대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하버드를 수석으로 나온 사람과 경쟁하게 될 까닭은 없지 않는가. 오히려 그 사람 주변에 더 무서운 경쟁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자 부자가 되는 데는 신이 내린 어떤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벌도 배경도 자격증도 큰 도움이 안 된다.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결국 그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일 뿐이다.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기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이 놀 때 놀지 말고 그들이 잠잘 때 잠을 덜 자고 그들이 쓸 때 덜 씀으로써 목돈을 준비하고 기회를 찾으면 된다. 게다가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정신 차리고 내 말을 세게 들어라.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배경이나 자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학벌이나 배경, 자본 등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런 것이 없으므로 노력하여 보았자 무의미하다고 믿고 아예 노력을 포기하고 만다.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고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 주변 사람들이며 그들은 그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선수들, 컴퓨터 게임, 채팅, 명품 브랜드, 경마 등에 무지 관심이 많다. 당신이 하는 게임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건 역시 당신에게는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쁘고 다행한 사실이라는 것을 미래의 결단,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미래학의 거두 피터 드러커 역시 높은 성과를 올리는 생산적인 사람, 끊임없이 혁신을 꾀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도 그의 말에 동의한다. 앤드류 메터스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해서 이렇게 말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여지껏 본 적이 없다. 나는 올빼미 체질이어서 늦게 자기의 새벽에 일어나지 않지만 그의 말을 믿는다. 부자가 되는데 있어서의 경쟁자는 천재가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의지라고 하는 이 지극한 간단한 사실이 독자들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바란다.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 독자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말도 여러 번 들었을 것이다. 실패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주말에는 교회로 나가 신선한 자연을 버타라. 일에 쫓기지 말라. 오늘 못한다고 내일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란 없다. 긴장을 풀고 살아라. 경쟁심을 버려라. 그들은 그들이고 당신은 당신이다. 실력과 능력이 다가 아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건강을 생각하며 운동을 하라. 운동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자주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며 놀아라. 그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느긋하게 천천히 살아라. 그것이 스트레스를 피하는 길이다. 그러나 독자들이 이런 조언에 충실히 따르며 살아간다면 장담하건대. 몇 년 후에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고 있는 일은 망한 지 오래이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미 해고되어 구직 이력서를 서너 통 언제나 준비하여 갖고 다니는 몸 튼튼한 실업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지키면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는가. 자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자. 왜 스트레스가 생기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 스트레스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일까?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르는가?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다. 왜 공부를 스스로 안 하는가? 게으리기 때문이며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보고 공부는 학원이나 학교에 가야만 하는 걸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놀 것은 다 찾아다니며 논다. 그런 주제에 자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데 주변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그러면서도 수입이 적다고 투덜투덜 된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그 문제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만을 풀어버리려고 한다면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 아닌가? 휴식을 충분히 갖고 쉬라고 웃으라고 한 달을 바닷가 해변에서 등굴어 보아라. 백날을 하하호호 웃어보아라. 문제가 해결되는가? 웃기는 소리들 그만해라. 기억하라. 제초제를 뿌리는 이유는 뿌리를 죽이기 위함이다. 뿌리를 살려두는 한 잡초는 다시 살아난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역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다. 장담하건대 그 모든 원인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당신의 무지 그 자체이다. 즉 외부적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 상황을 어떻게 해야 헤쳐나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당신의 두뇌 속 무지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무지함의 뿌리는 바로 게으름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빈 맥주병을 쌓아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절대 회피하지 말아라.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라.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제초제이다. 친구들과 상의하는 짓도 그만두어라. 당신이나 친구들이나 스트레스 받기는 마찬가지이며 그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답답함에 대한 약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도토리 기재기 아닌가.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세이노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시간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나의 대답 아마도 당신은 남이 시킨 일을 하는 이상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에 맞습니다. 왕년에 누군 남이 시킨 일을 안 해보았는 줄 아는가. 내가 당신하고 다른 점은 나는 누가 시킨 일이건 아니건 간에 일을 해야 할 능력 배양에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능력 배양은 언제나 일과 후에 있었으며 노는 날이라곤 거의 없이 30대를 보냈었다. 아마도 당신은 노는 날들을 악착같이 다 찾아 먹어왔을 것이다. 실패하면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왜 큰 부자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가난하였던 과거를 갖고 있을까. 어째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는 하루층에서 태어나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하였던 생활수준이 출발점이었기에 그곳으로 언제라도 되돌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날리는 실패를 당하게 되어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가 재출발을 할 줄 안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사업이나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홍수나 화재 등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가도 재기에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제로점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제로점에서 출발하였던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로점으로 가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여야 하는 미지의 불안한 공포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실패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 되는 일도 별로 없게 된다. 부자로 살고 있는 지금도 내가 만의 하나 무슨 잘못 때문에 재산을 다 날리게 되어 빈털터리가 된다면 즉시 나는 가족을 이끌고 제로점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곳은 판자집일 수도 있고 남의 집 차고일 수도 있으며 쓰러져가는 무허가 비닐하우스일 수도 있다. 나의 아내는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망해버렸는데도 넥타이를 계속 걸치고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다단계 판매나 보험 영업 같은 것을 하며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아내는 내가 즉시 작업복을 입고 시장에서 노점이라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다. 실제로도 그렇다. 나는 언제라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중산층이나 상류층에서 태어나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실직이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면 대부분 빚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던 생활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곳으로는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2억 원대의 30평형 자기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주식 투자나 사업에 실패하여 빚이 1억 생기게 되면 그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난 1억 원을 갚고 전세를 구하되 가능하면 비슷한 규모의 집을 구하려고 하며 이때 전세금이 모자라면 또다시 빚을 얻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은 그대로 놔두고 빚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니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번원 족족 이자의 원금을 갚아 나가니 사는 재미도 느끼지 못한다. 왜 그들은 생활 수준을 저 낮은 곳으로 던져버리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까. 내 주변에 9천만 원의 전세를 살면서 빚은 1억 원을 지고 있는 30대 중반의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연봉 2천만 원대의 봉급 생활자였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진태양난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권유한 방법은 있는 것을 다 처분하여 빚부터 갚고 달동네 월세방 하나로 옮기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판자집에서 어떻게 애들하고 산단 말입니까 하고 항변하였다. 나의 대답은 이랬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연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평생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 것이다. 너에게 보이는 해결책은 1억 천금이기에 복권이나 주식 같은 것에 눈이 시뻘게 지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유행수를 바라거나 무엇인가에 쫓기며 하는 투자는 언제나 허무하게 끝나기 마련이다. 생활비를 극도로 줄이고 자신의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 밤에 포장마차라도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 어릴 때 가난을 맛보는 것도 행운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하기 싫다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던지 불법적으로 콩팥 같은 신체 일부라도 팔아 빚을 갚던지 해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너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이야 망하건 말건 개의치 않는다면 외국으로 온 가족이 다 야간 도주하는 방법도 있다. 아내와 법적으로 이혼하면서 전세 지분 넘겨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월급 차압이 들어올 것이므로 직장은 그만두고 세금 안 내는 다른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 몰래 가족에게 전달해라. 외국에서 살 자신은 없고 이혼은 아내가 반대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다. 술 한 방울 먹지 말고 아주 예리한 면도칼 하나를 사고 가족 사진을 앞에 놓아라. 그리고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거울 앞에 서서 내 목에 흐르는 핏줄 바로 위에 칼을 갖다 대라. 너야 죽으면 그만이지만 내 가족은 너를 평생 패배자로 도망자로 기억할 것이다. 그 점을 명심해라. 그래도 죽고 싶다면 되져버려라. 그러나 죽은 뒤 그런 식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죽을 각오로 처음부터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라. 판자집으로 가서 월세살이를 하란 말이다. 5년만 지나면 모두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자꾸 죽어버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여기서는 죽을 각오로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왜 재산을 갖고 이민을 간 사람들보다는 빈털털이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 낯선 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가? 밑바탕에서 아무것도 없이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낮은 생활수준으로 살아가며 돈을 모았기 때문이다. 제로점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플러스 희망으로 쌓여만 간다. 돈이 쌓이고 희망이 쌓여간다. 빚이 있는데도 삶의 질과 품위를 유지하려고 들면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은 쌓이지 않고 희망은 갉아먹힌다. 마이너스의 희망뿐이다. 그것이 절망이다. 내가 말한다. 경제적으로 실패하였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 체면에 흠집을 내라. 출발점을 저 낮은 곳에 다시 그어라. 당신이 놓치려고 하지 않는 생활수준이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무에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아라. 그러면 돈이 쌓이게 된다. 그것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다. 스크래치하라.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이 앞에는 저자가 세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십몇 년 전 음향기기 사업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고아 출신의 한 젊은 직원을 고층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밤거리를 보여주면서 저기 저 성냥 꽉 같은 수많은 아파트들 중 내가 들어가 쉴 곳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라고 물은 적이 있다. 내가 과거에 그립듯이 그 역시 같은 생각에 절망하고 있었다. 어쩌면 당신도 강남의 수많은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절망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내 밑에서 3년 정도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고 그 뒤 독립하여 줄곧 용산에서 1인 비즈니스를 하여 왔는데 5년에서 6년 전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장만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아직도 용산 전자상가에 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건물 옥상에서 수많은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바로 그 직원에게 내가 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하면 된다고 말하였지만 나는 도대체 할 것이 없었다. 뭘 하면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군 제대 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며 대학생도 아니었고 홀로 세상에 던져진 가난한 청년에게 하면 된다는 말은 정말 사기나 다름없었다. 아침 햇살을 가슴 벅차게 안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긋지긋한 가난이었다. 라면 살 돈도 없어서 라면 스프만을 얻어다가 양은 냄비에 물을 붓고 연탄불 위에 끓인 뒤 거기에 다 식어 빠진 밥을 김치도 없이 계속 먹어보아라. 무슨 희망이 있다고 살맛이 나겠는가. 그 시절이 나에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는 뜬구름 잡는 책들을 책방에서 선채로 다리 아프도록 읽는 것과 마스터베이션 뿐이었다. 결국 절망감, 고독감, 외로움, 열등감, 상황도피 삶의 기준, 상실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을 생각하였고 그것이 거듭 실패하자 이 족같은 세상에서 이왕에 살아야 한다면 내 팔목에서 쏟아진 피보다 더 진하게 살아보자고 결심한다. 그리고 은연중에 피보다 진하게 살자가 나의 좌우명 비슷하게 자리 잡았다. 아 죄송합니다. 23살의 어느 우울한 봄날이었다. 다시 봄이 왔을 때 나는 남의 집 차고에서 살면서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미군부대 물건 판매 등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다. 그리고 28살의 어느 여름날 나는 허름하지만 마당까지 있는 집과 자가용을 처음 샀다. 융자를 낀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나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1년 후 나는 그 재산을 사업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몽땅 날렸고 빚을 졌지만 3년 후 다시 일어섰다. 살다 보면 해도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때가 있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실망 좌절이 절망 속에서 계속 쌓이면 자살의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자살은 함부로 저지르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처한 고통이나 위기 상황 상실감 등으로부터의 탈출이다.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자살이 그런 탈출구였다.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대에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빚을 5년 후에도 못 갚을 것이라고. 지금의 봉급으로는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여 체념한다. 지금 가난함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기를 두들겨 대면서 미래의 삶에 절망적인 번호를 매기고 만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 함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저러 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너무 계산이 빠른 것 아닌가? 점쟁이도 자기 미래는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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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트레인스포팅 게임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는 삶의 번호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옛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는 논두렁에서 군사를 일으켜 이략 군왕이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시장 거리에서 춘추던 무이가 하루아침에 왕후가 되는 일도 빌비재하였지 않은가? 논크라이 포미 아리젠티나의 주인공 에바페론 역시 술집 종업원에서 아리젠티나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지 않았던가? 그렇게나 절망적이었던 내가 부자로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듯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절대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따위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말라. 그것 역시 미래 방정식에 현재의 시간을 대입시키는 어리석은 지시며 패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다. 뭘 배우던지 간에 뭘 하던지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여라. 그렇게 할 때 미래는 그 암흑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그 빗장 너머에서 비춰지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몇 년째 살아왔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삶의 번호를 잘못 찍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길을 바꾸어라. 내 말을 믿어라. 거기서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온다. 정말 정말 그렇게 되느냐고?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자. 신문의 컬럼을 기구할 당시 절망감이 가득 찬 독자로부터 메일을 계속해서 받았다. 이른바 괜찮다는 대학의 인문학과를 나왔지만 이혼하여 혼자가 된 상태여서 뚜렷한 기술이나 직업도 없는 30대 초의 독자였다.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약대나 한의대에 다시 가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게다가 중고생을 부업삼아 가르치며 모은 얼마 안 되는 돈마저 주식 투자로 다 날렸지만 몰락한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처지였다. 답변 메일에서 나는 생각의 방향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업삼아 하던 가회 일에 미칠 것을 권유하면서 프로가 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그 독자는 내 지시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뭇거리면서 내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질문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궁금한 점이 아니라 안달이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세이노 말처럼 과연 될까 하는 끊임없는 의심이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미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해주는데도 믿지를 못할까 정말 이러한 의심은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이 공통적 특성이다. 승자는 먼저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 미래를 미리 계산부터 해보려는 그의 태도에 나는 짜증을 엄청 냈으며 결국 그는 내가 제시한 방법론을 받아들였다. 1년이 지나자 그의 예금액은 수천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채 못되어서 그 금액은 2억 원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몇 개월이 지나자 그가 내게 보고한 예금액은 3억 원에 달하였다. 물론 내가 아주 약간의 재테크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내 조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조언 중 하나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서 나온다. 바로 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그 독자의 프라이버시와 세무서 때문에 안된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고? 야 이 닭대가리야.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느냐? 찻찻. 죄송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피를 토하는 자세로 하라고 한다. 특히 30대 중반 이전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적어도 2에서 3년 동안은 길면 길수록 좋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하므로 최대한 일터나 학교에 가깝게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므로 밥을 굶거나 조금만 먹으라고 하고 내가 밥을 굶으라고까지 하는 것은 실제로 쫄쫄 굶으라는 뜻이 아니라 밥 대신 다른 것을 간단히 먹으라는 뜻이다. 시간을 철저하게 아끼려면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시간도 아껴야 하므로 그냥 씹어 먹으라고까지 말한다. 너무했나? 실제로 나는 5에서 6개월을 아침은 안 먹고 정심은 미리 삶아놓은 계란 2개 혹은 라면 부스러기나 찬밥에 물 말아먹기 저녁밥은 작은 공기 하나 정도로 떼운 적이 있다. 지금도 나는 아침을 전혀 먹지 않으며 오후의 식권증을 없애고자 정심을 밥만 먹을 때가 많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그러다가 건강을 해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이다. 자기도 그렇게 해보았었는데 위장병만 생기는 바람에 아직도 고생한다는 말도 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 요통만 생겼다고 하기도 하며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역시 건강이 최고라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면 건강 걱정하면서 그렇게 계속 튼튼하게 살아라. 어느 독자에게 프로가외선생이 되는 쪽으로 삶의 방향전환을 권유했던 적이 있다. 그때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빠지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농땡이 치지 말고 학생을 손님으로 여기면서 하루 종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일 즉 교재 준비 일과 가르치는 일에만 미친 듯 몰두하라는 것이었다. 일요일이건 공휴일이건 간에 쉬지 말라고 했다. 그가 내 지시대로 몇 개월을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고 싶다고 하였을 때 내가 한 말은 엄살 떨고 있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였다. 1년 정도 지나 피곤함에 쓰러져 며칠 동안 병원에 있었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한 말은 당장 종합 비타민을 두 알씩 먹어라였다. 돈도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 않느냐는 그의 말에 내가 한 말은 이랬다. 그 잘난 건강을 가지고 있었을 때 너는 당장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않은가 자살하는 사람들 중 99%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니 개소리 말고 밥이나 철저하게 제때 찾아 먹어라. 차가운 샌드위치라도 제때 먹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한 달에 하루는 푹 쉬어도 좋다.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다. 고 한 시기는 그의 예금액이 2억 원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였는데 메일을 주고받은 지 2년이 채 안된 시기였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신체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이면서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녕인 상태라고 정의한다. 몸 건강한 노숙자는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는 아님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저 몸 하나 튼튼하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의학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중한 업무를 하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신경이나 관절 등 신체 조직이 긴장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출혈, 심혈관계 질환, 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능력을 키워야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능력을 키우려면 내가 권유하는 바대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낮에 일을 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피곤함이나 체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까. 나는 육체를 하루에 열몇 시간씩 혹사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육체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두뇌의 활동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고 나는 믿는다. 휴식삼아 영화를 보건 음악을 듣건 뭘 하건 간에 두뇌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 이상 두뇌는 계속 활동하다.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눈동자가 움직이고 뇌파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면 두뇌는 수면 중에도 완전히 쉬고 있는 것은 아닌 듯 쉽다. 내가 피토하듯 하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정신을 계속 집중시키면서 두뇌를 계속 사용하라는 뜻이다. 물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엄살은 부리지 말아라. 나도 늙어간다. 30대만 하더라도 코를 골거나 이를 갈거나 방귀를 뀌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를 갈거나 코를 골 때도 많다고 하며 가끔 저녁에 방귀도 뿡뿡 뀌는 것을 보면 몸이 확실히 애정과 같진 않다. 내가 20대부터 40대 초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를 읽고 배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신체 리듬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한참 일하였던 시기에는 취미생활을 위해 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였는데 그 다음 날이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밤에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나는 세상 없어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 새벽까지 술을 마심으로써 다음 날 엉망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10년에 한 번 정도 뿐이다. 나는 육체의 리듬을 깨는 일은 토요일에 할 것을 권유한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건강이 최고다 라는 말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 노력의 결과가 즉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에 기쁨을 즉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생의 경우 죽어라고 공부한 결과 몇 개월 후 치룬 시험에서 성적이 쑥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이 나서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공부하게 되고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깨달음도 얻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의 변화가 없었다면 노력할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서 소화가 안 된다느니 등등 각가지 질병을 달고 다니게 된다. 사람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비슷하다. 몇 개월을 열심히 해보아도 수입이 즉각 내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가시적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으니 피로성을 느끼지 못하며 결국 실증만 느끼게 된다. 쉬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가시적 결과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라. 당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하여야 할 주체는 타인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아니다. 왜 상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가 상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진짜이다. 새겨들어라. 훌륭한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 그림이 마음에 들 때까지 붓을 놓지 않는 법이다. 당신 역시 당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 스스로 흡족할 때까지 그렇게 해라. 스스로 얻게 되는 뿌듯함 내가 여기까지 알게 되었구나 하는 벅찬 기쁨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둘째 쉬고 싶은 이유를 생각하여 보라. 당신이 허약체질이라도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은 쉬지 않고 24시간 이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를 느끼는 데다가 육체적 에너지 손실이 크지 않고 두뇌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이 아닌 일에서 자꾸 쉬고 싶어지는 이유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이 비비 꼬이고 실증이 날 때는 자기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재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셋째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문제는 그 시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나는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노력을 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도 물론 있다. 미련하게 무조건 한 우물을 파지는 말라는 말이다. 넷째 긴장감을 잃지 말아라. 긴장감이 있다면 싫은 것을 오랫동안 억지로 하여도 탈이 나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식사도 제때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병사들이 건강을 헤쳐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긴장감 때문에 그럴 틈이 없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알 것이다. 제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저모 시간에는 정신이 버쩍 든다는 것을 결국 모든 것은 당신 정신상태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배수의 진을 치라는 말이다. 육체의 건강을 우선으로 친다고 아무도 안 말린다. 그러나 그 튼튼한 몸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 육신의 존재의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하여 보면 어떨까 그저 오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세이노의 가르침 세 번째 리뷰 시간을 마쳤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리뷰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책을 읽다가 욕을 하시면 웃기도 하고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일반 출판된 책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말 현실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고의 모셔두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려고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이 너무나 좋으니까 지금 힘든 현실에 처해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